재미있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는 한 주 한 주 방송을 할 때마다 사실 개인 취업 분들께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이번 주가 변동성으로서는 올해에 들어서 최대치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급락하던 시장이 주 후반에 회복되고 지수가 하루에 2, 3%를 우습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입니다. 지수가 2, 3% 움직이면 종목은 5, 6%, 7%까지 아무 이유 없이도 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뭘 강조드렸죠? 내 종목 압축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시장에 흔들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대충대충 어디서 듣고 종목 사서 10종목 20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무리 많아도 10종목 이내로 종목을 압축하셔서 대응해야 됩니다. 불안정한 시장을 이기는 힘은 결국 종목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주 후반에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좀 멀었습니다. 일단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 관련된 부담감, 이슈 이런 부분은 단기에 해소는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정고점까지 나올 거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약간 좀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고 주식형 펀드로 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려는 개인들의 수요는 아직까지 풍부하다라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크게 기대할 수도 없는 시장입니다. 당분간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황 분석이 어렵다면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계속해서 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할 포인트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황 점검인데요. 일단 이번 주 시황 점검으로 잡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연말 수출 지표 개선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향 반도체 수출 추이를 주목하자라는 부분 키워드 보시면 두 개 다 공통이에요. 수출, 수출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수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어요. 수출이 꺾인다는 건 곧 코스피 기업의 실적이 꺾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시 여건이 안 좋아도 수출이 짱짱하게 치고 나가면 대형주의 실적은 괜찮아요. 결국 실적은 수급을 부르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출 지표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표를 보겠습니다.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인데 EBSI라고 불러요.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보시면 기준선은 항상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수출 경기가 좋겠구나. 100 이하면 수출 경기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선을 보면 위아래 위아래 등락을 계속해서 하다가 훅 꺾였다가 훅 올라갔죠. 이후에 수출 기대감이 어때요? 살짝 꺾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8월 정도 9월 정도까지 빠르게 개선되던 수출 지표가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 컨센서스를 깎아내릴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앞으로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SK하닉스 같은 반도체 대용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지표에 대한 개선세가 나와야 이런 대용주들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거죠. GDP의 70% 이상이 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국가들로 한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원만하게 되느냐 꺾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표를 보시면 중국 수출 비중이 특히 높은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압도적입니다. 40.5% 그 다음에 기계 12.3% 기타, 화학, 플라스틱, 의료, 철강, 석유 제품 이런 순서입니다. 결국 반도체 수출이 어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일 것이다 라는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 과도해요. 지금 주가는 삼성전자, SK이닉스 충분히 충격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실적 불확실성을 완화시켰고 연말 그리고 다음 내년 초까지 실적 컨센서스는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이닉스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수출 지표 추이 꾸준히 보셔야 돼요. 특히 중국 수출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 반도체 수출이 위축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는 현재로서는 좀 과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이닉스는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